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공연을 진행을 할 텐데요. 이분들은 2010 대구에서 열린 코리아 살사 페스티벌 그리고 많은 각종 공연에서 입상 및 우승을 하신 팀들 중에 남자들로 구성된 공연팀입니다. 여러분들 익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좀 나올 만한 유명한 살사 댄서들입니다. 자 이분들 공연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 박수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아톰과 떼서와 같이 합니다. 멘탈을 더욱요. 자 박수 한 번 다시 주십시오. 아 예 좋습니다. 네 조금만 더 받습니다. 네 조금만 더 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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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